사비다 비다 강오스 비다 비다 아니 강오스 아니 강오스 히히 카드인데 쓸모없는거 봐라 슛 오우예 면상은 좋은거 나왔는데 대기 별로 안좋은데 대기 별로 안좋은데 대기 별로 안좋은데 안좋은데 사비다 이 의 아 아 이마 유물 나중에 출게 아 왜요 지금 줘요 아이 니 머리 여기 있는데 왜 나오냐 아이 뽑아서 쌍두들고 다녀 이거 어 대단원 대단원 대단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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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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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 하나 치고 싶은데 아 아 못참지 플래츠해! 감폭! 플래츠해! 잘 가고... 아니? 연금... 갖다 줘 보수물 쓰레기가 지났네 랑랑랑랑 랑오스 백옷 반사 아니 이 사람아 반사가 없잖아 어떻게 된거야 사람이 아니네 보석관이네 사람이 아닙니다 체크 과연 휴 강폭 버렸으면 오열 뭘 아 이거 수비강화 겁나 달달한데 뭐 신성 하나 사주면 되지 뭐지 강폭 호거 뭐라 한거 치고는 매우 강폭을 잘 쓰고 있구만 도갈 아싸 도갈 도코박 도갈 음 고개다 똥공격 쓸만큼 썼지 않나 고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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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다음 고개 결코 다시 고개 두변 공포는 지워지니까 개꾸린 부분 인정 어 인정 뭐야 안 맞는데 힐을 왜 함 집어치우고 대단원이나 줘보세요 대단원이나 줘보세요 뭐 너무 commits 힐을 왜요 2 네 έ 5 2 2 3 4 6 4 아잇 평상 안칠거라고 왜 자꾸 주는데 지르면 지우세요 안쓰고 싶은 카드 추라이하는 점탑 플랫폐 딜 엄청 떨어졌네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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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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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불타는 엘리트 환기 할만은 안돼 고개가 세장이라 고개 세장인데 차 안내 차 안내 괜찮아 탭 도우 야 돈 많다 야 돈 많다 야 돈 차라리 저쪽은 저쪽으로 파슬리 점점 조금됨 반사 아니 무조건 반사지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심지어 강화까지 해서 좋네 이거는 킬하자 이거 널 죽이겠다 그래 이거거든 아 택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잘못 누릅 음 맛있다 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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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은 광기를 모아나는데 넣을 수 있음 자식 급하게 화산 넣으려고 하지만 이미 망했죠 다스로운 자식 악몽연금 악몽광끼 악몽유력의 영상 피단병 악몽 예야 왜 그러니 와우 탈출구 하남은 되지 않나? 하남은 될 것 같음 더 많아봤자 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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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전이었으면 먹얼만 했을듯 승수 이거 안하자 이역 유령이 영상 쓰게 이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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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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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포... 민포터 쓰면은... 비지하겠네. 나 했네 다 했으. 나 했네 다 했으. 나 했네 다 했으. 나 했네 다 했으. 밴드가 너무 잘 불렸다. 심장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일런트. 나 했네 다 했으. 나 했네. 나 했네 마 secret. 나 했네. 나이스 한트 이상 좀 치워봐라 D 한트로 3 4 5 5 5 6 6 6 7 7 8 9 10 12 13 14 15 15 16 15 15 15 15 15 여잇 이지 미머 그럼 얘가 얼마를 벌었단거야 700원 검은머리 오오봉두니님 5천원 호환 감사합니다 도가리 역시 사스가